한국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학급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내용은 초등 25학급, 중등 16학급, 고등 25학급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25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격주 또는 격일 등교를 실시하고 한 학급에 25명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은 거리둥이 강화와 특별십 수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중고교는 중3과 고3만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과대학교는 격주 등교, 특수학교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